안녕하세요. 삽보로에 살고 있는 헬보입니다. 가라하게 쿠폰 반값 쿠폰이 있어요. 메르카리라고 일본판 번개장터가 있는데 거기서 반값 쿠폰을 뿌렸습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죠? 로손 가라하게쿤 엄청 유명한데 한번 저랑 같이 드셔보시죠. 자, 렛츠고! 네, 로손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바로 가라하게쿤인데요. 저는 레귤러 기본맛을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216인인데 쿠폰을 써서 108엔에 구입을 했습니다. 짜잔! 구입했습니다. 편의점마다 핫코너 파는 게 다 다른데요. 이 로손에서는 특히 가라하게쿤이 제일 유명합니다. 여러분, 5개 들어있어요. 치킨 덕에 5개에 108엔이면 정말 싼 거죠.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닭고기예요. 맛있어. 맥너겟보다 더 맛있습니다. 맛도 되게 많아요. 매운 것도 있고 짠맛, 소금 맛도 있고 간장 맛도 있고 한데 레귤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개예요. 마지막 한 개예요. 마지막 한 개예요. 가라하게쿤 어떠셨을까요? 로손 하면 가라하게쿤이 제일 유명해요. 일본에 오셔서 숙소 옆에 로손이 있다. 그러면 가라하게쿤은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브.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가족 Dur дуже representation 이 Boden 김uan Essex 은 상황입니다. ите icia Naomi